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6도, 안동 15도, 포항 12도 등 10도에서 16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대우 이상 때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 안경산업의 중심지는 대구입니다. 이 안경산업의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는 제12회 대구국제안경전이 어제 막이 올랐는데요.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안경은 가벼워 착용감이 좋고 잘 흘러내리지 않게 만드는 게 기술입니다. 보통 안경태 무기는 30g 정도, 선글라스는 40g 정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 대구 안경업계가 10g이 채 안되는 안경을 만들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검소프트에이면서도 이렇게 굉장히 플렉시블한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검소프트에이면서도 굉장히 가벼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용을 했을 때 굉장히 편하고 가볍고 디자인이 아주 심플해서... 올해로 12회전을 맞는 대구국제안경전에는 국내외 210개 사에서 620개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국내외 바이어에게 한국 안경산업의 기술력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 안경태 수출은 중국과 이탈리아에 이어서 세계 3위, 지난해 1억 5천만 달러어치를 수출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최대 안경 체인업체를 비롯해 구매력이 큰 바이어들이 대거 참여해 어느 해보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안경은 거의 모두가 대구에서 만든 것입니다. 대구 안경산업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국제안경전은 오는 19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이성근 대구경북연구원장이 오는 21일자로 인기가 끝나면 교육자 신분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대구시가 후임원장 선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빠른 시일 안에 후임원장 선임을 공모 방식으로 할지 추천위 구성 방식으로 할지를 결정하겠다면서 시간에 쫓기듯 결정을 내리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강 산대지 붕괴 사고의 피해 주민들은 며칠째 정리작업을 하고 있고 생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농어촌 공사 측이 하루빨리 보상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농어촌 공사는 가재도구 피해와 생업 차질 등은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 산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방패장 내 인수 저장시설에 반입된 폐기물 드럼이 부식된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방패물 인수검사 보관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폐기물 드럼 안에는 반입 불가 품목인 폐건전지가 들어있었고 월성원전이 2010년 12월과 1월에 경주 방패장으로 반입했던 폐기물 1000드럼 가운데 464개 드럼에서도 방패장 인수 불가 품목이 발견돼 반송된 전례가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011년 구미대 총학생회장을 맡아 학생회비 5700만원과 학생회 간부 30여 명의 장학금 5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천지역폭력조직인 제1파 조직원 33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지난 2007년 김천대 총학생회 간부로 일하며 후배를 총학생회장으로 내세워 총학생회를 장학한 뒤 학생회비와 지원금 등 6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같은 폭력조직원 32살 이모 씨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2개 대학에 전직 총학생회 간부 10여 명에 대한 횡령 혐의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47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설 선물투자 사이트 7개를 개설한 뒤 1500여 명의 개인회원으로부터 285억 원을 입금받아 이 가운데 82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사설 선물 사이트를 차려놓고 회원들로부터 82억 원을 입금받아 3억 원을 챙긴 혐의로 38살 섬호 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영천시 부관면 도천 1위에서 25톤 덤프트럭이 마을로 진입하다 도로 한쪽이 무너지면서 옆으로 넘어져 운전자 현모 씨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밭 송토작업 의뢰를 받고 마을로 진입하다 사고를 당했다는 운전자의 말에 따라 발주업체와 영천시를 상대로 조사해 과실 여부를 따지기로 했습니다. 제33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3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구 시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앞두고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건강검진과 직업상담, 보장구 수리 등의 서비스 제공이 이뤄졌습니다. 또 장애인의 권리를 높이는 데 기여한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제56회 보화상 시상식에서 올해 보화상에는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간암에 걸린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간을 기증한 울진군 근남변의 34살 이해순 씨가 선정됐습니다. 또 효행상에는 대구 동구 시남동 60살 서의자 씨를 비롯한 11명이 선정됐고, 열행상에는 대구 중구문화동 53살 이계숙 씨를 비롯한 3명이, 선행상에는 대구 서구 내당동 59살 박동일 씨를 비롯한 4명이 선정됐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